네 안녕하세요 뉴 오리진 모델 이승기입니다 혈행 건강과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 많이 드시고 계시죠? 뉴 오리진의 철학으로 완성한 신제품 뉴 오리진 비건 오메가3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100% 식물 유래 비건 원료로 만들어서 어찌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고요 국내 유일 특허 공법으로 국내에 배양한 신선한 오메가3 오일 원료만 콜드체인으로 신선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뉴 오리진 비건 오메가3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꼭 챙겨주세요